안녕하세요 석팀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여울동에 위치한 도시형 아파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계동으로 지어졌구요 지상 13층 29세대 규모로 지어졌는데요 전부 방 3개 욕실 2개 남양이고 13층에는 복층세대도 있습니다 그냥 가격은 4억 2천에서 4억 4천 8백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치는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을 버스환송으로 7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면서 버스 타고 4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요 소사대곡선 원종역이 개통되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 될 것이며 현장 주변 5분 이내 초등학교 중학교 학군을 갖춘 위치랍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 바로 앞 홈플러스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장보기가 굉장히 편리한 위치랍니다 주차의 경우 1층에 자주식으로 주차 100% 가능하고 주차장 넓이도 넓기 때문에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으실 거에요 그럼 내부 영상 끝까지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세요 좋아요 그러고싶은 문의사항을 켜주세요 생선 Jeffries 10분이rito 2층에 대한 유지판을 누 alcance 기준 30분으로 환경을 누르세요 이제 눈에 감시힌 자랑 좀 비교할게요 1층에 대한 유지판을 누르세요 1층에 대한 유지판을 누르세요 1층에 대한 유지판을 누르세요 2층에 대한 유지판을 누르시고 3층에 대한 유지판을 누르세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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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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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